1차 1차, 2차, 2차! 2차, 2차, 2차! 2차, 2차, 3차! 이제 3차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영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호 선수 2타, 2안타, 3타점 팀의 거의 모두 타점을 조용호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들어와서 약간 타격감 잡기도 힘들었을 건데 우리 첫 번째 투수 상대할 때 무슨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섰는지 궁금합니다. 로저스 선수가 볼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투수가 좀 많아지면서 투수리에 몰리는 공이 들어와서 제가 운이 좋게 안타를 친 것 같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또 원 스트라이크 3불에서 볼인 줄 알고 나갈라 했는데 안 나가셨어요. 볼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했어요. 그때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? 나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. 그러면 타석이 들어간 게 나을 뻔했어요.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투수리에 무엇이던지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조용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네. 자 팬 여러분들 우리 오늘 조용호 선수 응원 많이 했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열등등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 몇 게임 안 남았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조용호 선수가 거침없이 외쳐주시면 팬 여러분들 함께 가자 외친 겁니다. 참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큰 목소리로. 거침없이. 정현무소스였습니다!